아 자외선 차단제가 발암물질로 변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시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강현진 고혜림입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참 자주 하는 말이 기승전 자외선 차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 참 저희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진료를 보다 보면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선택에서부터 올바른 사용법까지 자외선 차단제의 모든 것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볼 건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시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기 전에 일단 자외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자외선은 살균이나 비타민 D의 체내 합성을 돕는 이로운 역할도 하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일광화상이라든지 피부 노화, 각종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할 경우 피부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게 돼요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A, B, C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외선 C는 탁월한 살균 소독 효과가 있어 인위적으로 만들어 살균 소독기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거의 대부분 오존층에서 차단이 돼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표만까지 내려오게 되는 자외선 A와 B인 셈이죠 자외선 A는 지구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90에서 95%에 해당하는 지구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자외선인 셈이라고 하고 일명 생활자외선으로 불리고 있어요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만드는 등 피부 노화에 큰 역할을 하죠 90에서 95%면 이것만 저희가 정말 신경 써서 피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남은 5에서 10% 정도에 해당하는 자외선 B는 기미, 주근깨, 검버섯이 생기는 원인이 되고 장시간 노출되면 화상을 입거나 피부 암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에는 자외선 A와 B 모두 막아주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팁 좀 알려주세요 자외선 차단제에는 SPF와 PA 지수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SPF는 자외선 B에 대한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 B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피부를 보호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SPF 15, 30, 50 등으로 표시되고 국내에서는 SPF 50까지만 표시되고 그 이상으로 자외선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50 뒤에 플러스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SPF 50이 넘어가면 자외선 차단율 상승폭이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적기 때문이죠 PA는 자외선 A에 대한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PA+, 2+, 3+, 4+, 등으로 표기되는데 플러스가 많을수록 자외선 A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피부를 보호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건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우리가 크게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와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로 구분을 하는 건데요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다른 말로 유기자차라고 말을 하는데요 벤조페논, 옥시벤존, 아보벤존 등 같은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외선을 피부에 흡수시켜 열로 방출해 차단하는 제품이에요 이때 피부 자극을 유발해서 피부가 따가울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한 피부에는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죠 대신 백탁현상이 적고 발림성이 좋아서 메이크업 시에 사용하기 좋아요 선크림을 눈 주변에 발랐을 때 좀 약간 시리고 따끔거리는 경험이 누구나 다 있으셨겠죠 그런 제품들이 유기자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는 징크옥사이드와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등의 무기 화학물질이 주성분이고요 이 성분들이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반사, 산란시켜서 피부에 침투되는 것을 막는 방식의 자외선 차단제를 말하거든요 자극이 적어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이나 기미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물에 잘 씻겨지지 않아서 수영이나 땀을 흘리는 운동 등 야외 활동 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바르면 백탁현상이라고 해서 얼굴이 좀 하얘지는 후덕해서 발림성이 유기자차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기자차와 유기자차 성분의 장단점을 요새는 좀 보완해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본인 피부와 사용 환경에 맞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 혹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야외 수영장에 들어갈 경우 자외선 차단제가 바람물질로 변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기사에 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는 친구가 기사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어디서 들었는지 저한테 정말 야외 수영장 갈 때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화학적성 크림에 들어있는 아보벤존 성분이 수영장에서 소독약으로 사용되는 염소와 자외선과 함께 만나게 되면 페놀과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발라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신 유기자차 대신에 무기자차를 바르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자외선 차단지수가 높은 것만 볼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적당한 SPF와 PA 지수 그리고 또 무기자차 선크림과 유기자차 선크림 가운데 나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해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 활동을 하면서 가벼운 외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SPF 15에서 20 PA 1 플러스에서 2 플러스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등산이나 스포츠 활동을 하는 등 장시간 야외에 있을 때에는 SPF 30 이상 PA 3 플러스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여름 같은 경우에 야외 물놀이를 갈 때에는 SPF 50에 PA 3 플러스 이상의 물에 잘 지워지지 않는 워터프루프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인공향과 색소가 들어있는 제품은 당연히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구매할 때에는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정말 중요한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아무리 잘 골랐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바르지 않으면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없거든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한 자외선 차단제 1회 적정량은 남성 얼굴 기준 900mg 여성 얼굴 기준 800mg 이에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500원짜리 동전만큼 한 번 발랐을 때 발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양이 너무 많은데요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에 나눠서 바르고 흡수시킨 뒤 다시 덧바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너무 바쁜데 더 빠를 시간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지수가 조금 더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바를 때에는 보통 얼굴 중심부부터 바르게 되니까 옆면이라던가 헤어라인 같은 부위가 잘 안 발리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부분도 신경 써서 발라주시고요 목이나 귓바퀴 입술을 포함한 신체 노출 부위에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발라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자외선 차단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혹시 원장님 또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더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진짜 마지막으로? 자 이제 자외선 차단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자외선 차단지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보는 자차 오진 갑자기 약자를 만드셨던데 자외선 차단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외선 차단지에 대한 오해 아쉬운 차단지에 대한 오해 나는 차단지에 대한 오해 그래서 일단은 목소문을 남그려고 합니다 아쉽게 만들어놔 아쉬운 차단지에 대한 오해 네 이쁘게 만들어놔 그리고 제가 이제 demostrs